패션천왕 오늘 단 하루에는 그냥 일반 상품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위주로 출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루 정말 쇼핑하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에트로에서도요. 첫 번째 헤리티지 백이 준비가 됩니다. 이 헤리티지 백은 정말 스페셜 오더 해서 제작된 상품이고요. 자체 가지고 있는 이 자체 고급스러움이 왜 물씬 풍기는 전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톤의 느낌이 브라운과 그리고 블랙과 살짝 옆쪽으로 돌아봤을 때 사이드 쪽으로 퍼플 고급스러운 세 가지 칼라 느낌이 그대로 연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커다란 지퍼 장식이 없어도 한 번 더 벨트 마감처럼 이렇게 에트로 로고와 함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급스럽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고 해서 좋아하십니다. 스페셜 오더에서 처음부터 이제 생산된 제품이어서 수량이 많이 적어요. 오늘 이 방송에서 보신 분들 다 가져가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야말로 극소량 아주 극소량의 준비가 된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인기 상품이에요. 지난 방송 때도 오렌지 칼라의 핸들로 저희가 보여드렸었어요. 다 매진됐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FW 신상품 퍼플 칼라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밖에 보시면 커피 라떼 그 칼라처럼 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참 많이 풍기죠. 요즘은 뭐 루이비통에서도 그렇고 펜디에서도 마찬가지고 명품 가방에서 이런 핸들에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핑 처리로 역시 바이올렛 칼라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신상품으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테두olin과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